또 무슨 퍼즐이날지 만들고 있을 것인가 방사체 좁아요 저거 어디서 보던 분인데 상자에 있던 분인데 여기 지금 껴 있나봐 체스 말이네 룩 룩 이걸 빼려면 어떻게 되나 일단 방 살펴보자 여기 손잡이 있다 어? 뭐지? 룩 룩 뭘 갖다 대게 잘라버리는데 힌트다 우둔 해치 온 더 월 워킹 룩 워킹 룩 워킹 룩 이게 뭐가 있나? 우둔 해치? 이거? 이게 여기로 연결이 되네? 이게 왜 있을까? 라고 하는데 진짜 왜 있을까? 밖에 나가서 보자 워킹 진짜 어려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물을 말하는거 보고서 움직이는거 같잖아요 마치 문 닫히겠다 문 안 닫히네? 이제 예 안에 또 뭐가 들어있나보지? 야아 이것도 이걸 또 이용해 먹네 끝까지 보내고 내려 안 돼? 어? 왜? 아 내렸네요 내려갔네요 이제 여기서 토보로 쓱싹 오이씨 메탈바 와 진짜 복잡하다 근데 근데 메탈바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이거 지금 안썼거든요 이거 이게 뭐야? 이건 또 안썼어 메탈바 근데 금색인거 보니까 여기서 쓰는거 같애 저기에서 쓰는건가? 여기? 아닌데 어? 체스말 아 여기 들어가는건가 동그란데 나 하나는 저기 안에 있거든요 메탈바 이제 여기는 볼일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다시한볼까? 이거 메탈바를 잘라? 아니야 미친짓이야 여기있는 체스를 꺼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돌아가진 않거든요 힌트 보자 메탈디스크 넥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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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해치 온 더 포즈 뭐라고? 메탈디스크가 메탈디스크가 메탈디스크? ciğim 그럼 선생님 여기는 말하는건가? 이 Masside 모르는건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황홀에다 금속디스크 포즈가 저기 말 하는건데 이걸 녹이는건가 설마? 너무 어려운거 아니냐 이거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온거 같애 급격하게 여기? 아니야 마지막 인트 보자 I think the flint I found would fit in the slot above the disk 자꾸 디스크 디스크 버리는데 저거 이 금을 녹여서 저 열쇠모양을 만드는거 같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거 같고 메탈디스크 메탈디스크 갖고 그랬는데 여기있는거 말하는거 아냐? 야 이거 또 뭐야 해모양이네 이게 또 끼워넣는거 같고 여기 제일 어렵다고요? 뭐..뭇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이거 말하는건가? 손으로는 열수 없대 그럼 금으로 열어 안돼? 메탈디스크 약간 메탈디스크 메탈디스크 버리는데 여기있는거 아닌가? 아니네 다시 한번 열어보자 어 불을 지필라며 일단 이걸 해야되요 근데 여기에 이거 불 지피는거만 라이터같은거만 넣어두고 장작을 안넣었어 어디다 넣는거지? 어디다 넣는거지? 이건 불 온도 높이는거? 지금 차갑대 금바람 불을 지펴야 된다는 소린데 장작 옆에 구멍이요? 장작이 어디있어? 장작이 어디있어? 플린트는 부시돌입니다 플린트는 부시돌입니다 장작 넣고 부시돌 안쓰지 않으냐고요? 아 뭔소리에요? 말이 다 다른거 같은데 사람들? 일반 아이템 부시돌이에요 이거요? 아 이게 부시돌이라고? 근데 이걸 어디다 넣어요? 넣을때가 없는데? 어디다 넣어 가시는거지? 자꾸? 장작 아까 넣었다고? 근데 이거 넣을때가 없다 이 말이야 계속 아 코일이에요? 콜드가 아니라? 콜드잖아 차갑다잖아 코일도 있어있네 디스크 위에 넣어가는거 같은데요? 에잉? 여기에? 어? 아니!!!! 이런 미친! 세상에 했다 아 저기 들어가는구나 저기 들어가서 상상도 못했네 감사합니다 막혔었는데 메탈디스크가 저거 동그란거만 한거구나 이제 알겠다 아 이제 이했다 자, 넣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됐어, 이제 금이 녹아서 열쇠모양 잠깐만, 열쇠모양 안정했어! 안 돼! 열쇠모양 안정했어! 조조따리! 개조조따리! 아, 열쇠를 다시 녹이면 되는구나 띠용 흐흐흐흐흐흐 열쇠모양 안 돼! 혹시라도 맞지 않을까, 이게? 어, 다시 녹이면 되긴 해요, 맞아요 혹시라도 맞지 않을까? 어, 맞는거 없구요 흐흐흐흐흐흫 여기만 바꿔면 된다, 대가리만 맨 밑에 저거 동그란거로 바꾸면 돼 아, 여기 비찾네 다시 녹여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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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휴, 똑같은거 또 꺼낼 뻔 어, 없네, 여기에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 모양 아니야, 돈 같은데 기다려봐 여기서 두번째거 하려고 했거든요 아 이모양 아니야 저거 십자가 모양이잖아 이거부터 해야겠다 네모 왕짜리 네모 오케이 위에있는거 두개는 지금 못해요 됐다 이거다 열쇠 모양도 얻어야되나봐요 저거 주물 주물이라 하나 그게 없어 야 이걸 일일이 계속 녹였다 굳였다 계속 반복하면서 만드는거야 여기거든요 맨 밑에꺼 야 진짜 어렵다 들어가 아니야 여기 넣는건가 어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오빠 방송 오늘 실시간으로 천봤어요 치킨먹는데 보태세요 키윽 키윽 감사합니다 저왕님 이게뭐지 버튼을 눌러볼까 밑에있는 어 여기 뭐야 버튼 안눌러지네 근데 이럴수 내놔 아 이럴수 있구나 아 이럴수 있구나 잉 뭐지 이해가 이해가 안가는데 바뀌긴하나 이거같고 지금 뭐가 바뀌었나 이거 때문에 전혀 바뀐거 하지 않거든요 이거 핸드에서 어 어 잠깐만 아니야 소리나 탁소리나는거 같은데 이거 상관없나봐 힌트 누른다 어 슬라이더 어필드 온 더 어필드 온 더 프론트 오브 더 박스 박스 인머스트 이걸 만지면 박스가 뭐 바뀌나봐 어 아 잠깐만 아니아니야 이게 바뀐줄 알았는데 아니네 박스 안에서 뭐 바뀌는게 있어 지금 이걸 함으로써 이런거 틀 얻었네요 반대로 가보자 아 여긴 뭐가 없나 이건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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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 얻었으니까 여쎄 모양부터 좀 볼까? 동그란거? 오케이 아 여기다 이거 아 이거 아냐? 아니네 내 말한게 이건데 근데 여기 이게 들어가겠네요 오잉 야 뭐가 진짜 엄청 많다 정말 어마무시하다 퍼즐이 아아 아 이 퍼즐 아 이 퍼즐 알지 그냥 왔다갔다 하면 되는거 아니야? 언젠간 될텐데 그냥 됐다 아이 뭐야 아잉 됐어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이 모양 이 모양 아까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안나? 여기였나? 어? 우와 띠용 이거는 주물트리인거 알아요 열쇠 녹이거고 아 이거 아까 봤는데 기억이 안나? 분명히 봤는데 어디였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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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다 생각났다 그래 이거야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할일이 많네요 아까 막혔었는데 지금 할일이 되게 많아졌네 이게 돌아가면 또 뭐가 되려나 일단 이거부터 하자 저 두번째꺼부터 빨리 열자 맨 위에꺼부터 해야 될까? 지금부터 해야 될까? 근데 이거 열쇠 만들어도 열쇠구멍 넣을때가 없는데 그냥 일단 만들까? 아깐 열쇠구멍 있어가지고 만들어서 넣는데 맨 위에꺼부터 해보자 여기다 S 모양 화살표 모양 동그라미 모양 야 진짜 어렵다 이끝시다 으으으으으으으음 음 여긴 뭐였지? 4개인 줄 몰랐네 3개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맨카이님 감사합니다 조용히하래 십자가 모양이네 이거 이거 맞지?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이거 금이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칸 더 생겼으니까 금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열쇠 더 커졌잖아 쓱 다 들어가네 그래도 모자라지 않고 열쇠 됐어 여기 맨 위에 거거든요 근데 열쇠 구멍이 없거든? 일단 만들어봤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 몰라서 음 역시나 안 들어가는구만 열쇠 만들어봤는데 모양은 똑같지? 모양은 똑같네 일단 여기 들어가보자 저기 지금 통닉각기 돌아가거든요 하나 더 그래서 이게 돌아가 아까 안 돌아갔는데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안 돌아가고 있네? 얘는 안 돌아가고 있네? 음 음 음 오케이 됐어 그럼 체스 저거 룩 꺼낼 수 있나? 저기 고무줄 하나 있다 쫌 밑에 아 이래서 이게 손이 안 열린다는게 이 소리구나 여기 같은데 이거? 벨트가 그러면서 체스 열리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야 오래 걸리긴 하네요 진짜 퍼즐이 길어졌다 엄청 이거 퍼즐을 어떻게 푸는지 다 알고도 되게 오래 걸리겠는데 할 일이 많네 왜 자꾸 확대를 하냐 체스 아까 여기다 넣는거죠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 아니야? 이정도면? 너무 긴데? 음 으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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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뭐 음 어우 복잡해 어우 복잡해 됐어 뭐가 달라졌나요? 야아 씨벌 이건 뭐여 어? 빛이 나와? 아 무슨 모양 만들어야 되나 본데? 여기다가 끼워 맞추게 아아 야아 잠깐만 아래에 맨 위에가 니은자 네모 동그라미 이거랑 이건 뭐 간단하네 근데 됐어 괜히 겉만 거창하고 별거 없었어 이제 거의 반정 됐다고요? 에이 뭔소리야 거의 다 낀거 아니에요? 이거 두시간 반 동안 했는데? 어어 열쇠구멍 나왔다 와아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저거 만들면 돼 괜히 저거 먼저 만들었네 다시 넣고 넣고 돌리고 돌리고 돌다보면 여기다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상작강 진짜 개어럽다 야 상작강 진짜 상작강의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니 오버워치 상작강은 그렇게 쉬웠는데 클릭 한번만 하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오버워치 상작도 이렇게 열어야 돼 쇽 이거 열었는데 이렇게 열었는데 흰흰파흰 흫 세시간동안 이렇게 열었는데 흰흰파흰 스프레이 음성 프로듀 음성 뭐지? 돌아가네 이게 또 반만 돌려 반만 이 맞거든 이게 아 다 맞춰요 이거 큐브네 이게 되나? 잠깐만 안되는데? 불가능 안돼 왜냐면은 이거랑 저거랑 마주보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니? 되나? 안되지 불가능하지 이거랑 이거랑 마주보고 있는데 보석 위신 못 옮기나? 넣는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넣는건가 그냥? 저기 한번 다시 이렇게 하면 노란색 아 안맞는구나 아 나 큐브 못하는데 아 들어가는구나 엔딩도 여러개입니다 힐티에 예? 진짜요? 엔딩이 여러개에요? 뭐 어떻게 그래? 아까도 넣을걸 이거는 왼쪽 위에 있다 노란색깔 어딨냐 여깄다 여깄다 무슨 포절게임에 있는게 여기 있냐? 안논하세요 이걸로 과자 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자 사 먹겠습니다 쨔엠엠엠엠엠엠 쨔쨔쨔쨔쨔쨔쨔쨔쨔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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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지 30초로 돌려주면 됐어 그러니까 풀면 풀게 나오고 퍼즐을 풀어서 나 얻은걸 풀어야 돼 그걸 이용해서 또 풀어야 돼 그럼 새로운 풀게 나와 새로운걸 풀기 위해서 푸는 갓겜 열쇠구멍이야 열쇠구멍이 반가울줄이야 돌리고 돌리고 좋았어 그럼 이제 저 밑에 바꿀게 나오겠죠? 아니네? 세번째 조각 나올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 이거 들어가는거다 눈속으로 어어어 어어어 뭐지? 개복잡해 뭐지? 일단 누를 때마다 총 3단계로 움직이는데 맨 끝에랑 가운데 서있거든요 얘가 아아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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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서 여기서 돌리는거랑 다른가? 여기서 끝에서 돌리면은 아아 흐어어어 이거 너무 복잡한거 아니야? 이거? 그럼 맨 끝에서 돌리면은 또 다르게 움직이겠지 미친 어? 근데 거의 다 맞춘거 같은데 아 좀 아깝다 보면은 맨 아래꺼는 반 반바퀴씩 움직이고 그 다음꺼는 4분의 1바퀴씩 움직여요 그냥 돌리면 겉에꺼만 움직이고 그럼 그때꺼만 마지막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면 세번째께 움직인다 아 오케이 다 맞춘거 같은데 그럼 벌써 됐다 방 맞췄었어요? 아 그래? 근데 이해를 못했어 그냥 넘겼나봐 그거 보고있었어요 돌리면 어느게 몇카노 움직이는지 보고있었어 어 뭐야 아 나왔다 얘네 또 뭐냐 뭐있는데 여기 그냥 끝나는게 아닌데 일단 내가 얻고싶은거 넣었어요 이거거든요 기어 넣어주면 아 저 문이 열리는구나 아 그럼 새로운 풀게 나오지 그치 어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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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여기나 새로운 풀거다 기뻐 기뻐 쭈웅 뭐야 야 안돼 못쓴대요 저거 뭐야 뭐가 부서져있냐 이게 뭐지 근데 최 어 나무 조각을 얻었어요 이제 죽으면 안될까 그래도 안돼 밑에 터치되는거 없고 저는 똘킹님 이 하시는거 보고 덜은 123 다 깼어요 갓게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123까지 깼어요 많이 깨셨네요 저거 힌트 줄텐데 나무 막대기 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해 생겼어요 빨리 힌트 줘 힌트 뭐지 이게 힌트를 안주네요 힌트도 필요없다는건가 힌트도 필요없다는건가 어? 플리스 라이크 피스 이 나무를 쓸데가 많다고? 여기서 엔딩 갈리는거 아냐? 엔딩 여러개라는데 음... 쓸데가 없는디 더플러스님 감사합니다 저도 똘킹님 하는거 보고 삶까지 깼는데 아하핳아 그래요? 제가 지켰던 부분은 그냥 가볍게 풀으시고 제가 쉽게 풀었던거 점점 오래 막히시는게 재밌네요 WX2 머신 인 더 우드 워킹 어? يع지는데 왜 된다는거 쓸 수있다는데 여기서? 어디서 쓴다는거야? 음... 용의 눈으로 으음... 써봐 나무까지 좀 마지막 힌트 보자 슬라이딩 패널 온 더 소우 벤치 어? 소우 벤치? 아아아아 아 생각났어 알려줬어 이거 힌트가 알려줬다 아까 전에 톱있는 방에서 뭔지 알 수 없는 쓸 수 있는데 뭔지 알 수 없는게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쓰네 와 진짜 이거 쓱싹 이건 안쓰냐? 좋아 이걸 얻었어요 이걸 쓰는건가 설마 톱 안깔까? 겨우 이거 땜에? 아닌디? 반대편 선반이요? 맞은편? 왜? 뭐 있길래? 맞은편에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나 맞은편에 체스 있었는데 체스 막힐 때마다 용인은 껴보는건 똑같은데 당연하지 뭐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어 뭐야 아까 체스 있었는데 여기 여기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새끼가 이렇게 깎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세상에 아니 이 새끼가 이렇게 깎을지 내 세상에 어떻게 알아? 아 아 됐네 아 됐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